음악 제 따라하만 하면 결산을 할 수 있다 7강입니다 종전시간까지 결산 부속명세에서 마감하는 그 과정을 함께 했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법인 세무조정 흐름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기로 해요 그러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결산 부속명세에서 완성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개정과목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어떤 개정과목이 세무조정으로 연관이 되는지 그 내용을 먼저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온장을 출력을 해놓거든요 온장을 출력을 해놓고 그거를 체크해가면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합니다 결산 시점에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온장 출력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진행할 거 아까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갔죠 이게 뭐냐면 잡손실에 대한 가태료 부분을 저희가 또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세무조정이 뭐냐면 기업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빠져나갔는데 저희 세법에서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송금 이게 비용으로 인정을 했다는 건 송금산입이잖아요 근데 비용을 인정을 안 해주겠대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서 송금을 불산입시키는 이게 비용으로 인정 안 하는 세무조정을 진행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손실 계정 감옥 벌과금은 잠깐만요 벌과금을 누구나 내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벌과금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내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벌과금 내용 조교사항 소득처분 내용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세무조정으로 들어와서는 먼저 항상 저장키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납세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납세금은 뭐예요? 법인세 중간에 납을 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납 냈던 부분을 우리가 법인세 등으로 또 붕괴처리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붕괴처리를 대변에 선납세금 보내고요 차번에 법인세 등으로 해서 중간에 납 부분을 비용으로 정리를 해주는데 여기에 법인세 등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빠진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또 저희가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산부채에 해당되는 내용 뭐라고 그랬죠? 다 계정과목 코드를 등록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정과목 코드를 하나 둘씩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점표 입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제일 첫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결산자료 입력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사항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부터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산에 해당되는 연도를 기록을 하고요 온과가 해당되는 부분은 온과 설정을 진행합니다 온과 설정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결산 부속명서에서 작성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결산 준비 안내문 보낼 때 재고가 올 겁니다 그럼 재고가 만약에 오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재고 금액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재고 금액을 반영을 해주면 재고 금액은 단기 순위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재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제 재고 금액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 그대로 결산 이제 진행하는데 여기 단기 순위 강가상각비도 지금 보면 입력이 됐잖아요 이제 여기서 입력 진행 안 하고 일반 점표에서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자료 입력을 계속 또 풀어줘야 되고 이런 몇 번에 걸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 점표에서 점표 입력을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법인세 등 선납세금 법인세 등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기 순위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산 추가, 점표 추가를 진행을 하고요 제가 온과에 있는 부분은 제조 온과 명세서 들어가고 온과가 없는 부분은 손익계산서로 순차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온과가 없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들어오면 직전 연도 비교 재무제표를 꼭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기에 반영된 비용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를 진행합니다 단기 순위 확인을 하고 여기서 제출령, 표준령 꼭 눌러주라고 했잖아요 눌러주는 이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처분 확정이 직전 연도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입력을 진행하고 2018년부는 2019년도, 2019년도는 2020년도 이렇게 다음 해에 진행하는 처분이 되는 해에 이렇게 점표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들어가는 순서 결산 점표 입력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조금과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합계자능사태표 이 순서는 기계적으로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요 기본적인 전기자료하고 당의 분 반영된 내용이 맞는지 꼭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단기 순위 확인하고 표준용 국세청에 전송되는 표준 재무제표라고 했죠 이 부분 꼭 눌러주고 그다음에 학계자능시산표로 해서 지금 결산 마지막 과정에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점차 확인을 진행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손익처분이 다 대변으로 가 있어서 손익처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고 여기까지가 재무제표의 기본 자료인데 다음은 이제 저희가 세무조정을 진행하는 법인 세무조정으로 넘어옵니다 기초 아까 이제 결산회계 쪽에서 저희가 표준용까지 모두 읽어준 자료를 그 다음 세무조정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다시 불러오기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검토할 게 기초 이제 그 재무제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오는 과정입니다 이때 읽어올 때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모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표준 재무제표가 국세청에 전송이 되고 국세청 자료를 또 증명원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표준 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등 빠진 내역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여금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저장키를 누르고 세무조정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불러오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 기능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확인을 해보면요 36번 기타 코드가 있었잖아요 제가 기타 거래처 등록에서 관리용에 있던 부분을 이렇게 코드를 모아주고 이렇게 할 때 기타 계정 과목에 대한 부분 확인을 했잖아요 꼭 표준으로 연계되게 해주세요 했잖아요 이게 이 기타 계정 과목이 여기에 덜 나타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자기 계정으로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이루어지는 법인세 비용 이제 법인세는 저희가 법인세 등은 저희가 세금이 세금이잖아요 선납 세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법인세 등에 있는 금액을 세무조정 꼭 진행을 하셔서 이렇게 반영을 진행해 주는데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면 법인세 등 세무조정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금액 조정 내역 정확하게 읽어주고요 저장을 진행을 하고 소득금액 합계표 마감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키를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과가 있으면 온과 불러오기 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처분 계산서 불러오기 진행을 해서 저장을 진행하시는데 처분일도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처분일은 다음 해에 관리회사에서 처분하는 날 그 날짜로 해서 반영을 해주고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제 저희가 재무제표가 표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부분 저희가 제일 먼저 확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 있는 금액과 금액을 여부를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이제 건설회사는 작업 진행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여기는 기본적인 상황으로 해당이 안 되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불러오기 진행을 하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과 그 다음에 수익금액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무조정상 불러오기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익금액 차이가 나면은 여기서 그 차이 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내용을 찾아서 기록을 해주고요 수익금액 조회도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수익금액을 확정을 합니다 수익금액을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회사 기본사항 정보조의를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가 중소기업 여부인지 제대로 체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검토표를 먼저 수익금액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불러오기 진행을 합니다 해서 수익금액 확인하고 업종 코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 감면 대상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업종에 맞는 소기업 판단을 적용을 해서 해당 적용 여부 꼭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소기업 감면 받는 회사는 이 수익금액 기준 꼭 검토를 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인 감면 아니 중소기업 검토표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세목별로 개정감옥에 세목에 해당되는 세모조정 진행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불러오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를 신용카드 여부 항상 등록을 해주고 경조사업에 모두 체크 맞게끔 그 코드를 불러주기 적용 등록을 해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제대로 등록이 되면은 이제 정상 반영된 금액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특수관계인간 거래 금액에 해당되는 내용 다 찾아서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된 부분이 있으면 그 발행된 수익금액 확인을 해서 여기다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접대비 한도 금액이 변경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접대비 내용 전체 금액 확인한 다음에 세무조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정에 해당되는 감옥별에 해당되는 금액들은 개정감옥 금액이 꼭 맞게끔 불러오기 진행이 돼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특수관계인간 거래 금액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늦게 되면 이제 접대비 한도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을 꼭 검토하시고 세법 내용 규정 검토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세무조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장을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련된 해당된 세금과 공과 해당 부분이 세무조정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세금과 공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 체크를 해서 불러오게 한 다음에 또 잡손실, 벌과공, 과태료 이 부분 해당된 내용을 여기서 세무조정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잡손실, 개정과 공 별도로 안 빼고요 여기 세금과 공과에서 세무조정, 총금 불산입시켜서 여기 해당되는 내용 다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적정한 세금과 공과 해당된 비용으로 확인돼서 그냥 이제 반영된 금액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감옥별로 해당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저희가 세무조정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했잖아요 그러면 정액법인 감가상각이 불러오게 해서 이제 학계표를 해서 여기서 삼각 부인의 심 부족의 이런 내용들이 안 뜨잖아요 조정금액이 안 뜨니까 이제 조정금액 학계 등록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제 세무조정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 명세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1차적인 세무조정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1차 이제 저희가 첫 번째 단기 소원입금액 순입금액 소원입금액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금산입금액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있는 금액을 이쪽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물론 불러오게 돼서 그 금액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진행을 하고요 1차적인 세액조정 계산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법인 세무조정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항으로 제가 마감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항 16분 저희가 세무조정 사항 법인 세무조정에 아까 이제 중간인압 세액이 있었습니다 그럼 중간인압 세액을 학계전의 시상표에 있는 선납세금 내용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하세요 선납세금 중간인압을 냈잖아요 낸 부분을 이렇게 세금을 냈으니까 이제 저희 납부할 세금에서 그만큼 차감하고 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직전 논도 사항을 꼭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2월 결손금을 검토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전 논도에 이제 결손금이 있게 되면 법인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저희가 또 차감을 해서 세금 납부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월 결손금 또 유보사항 등 자본금과 정립금에 들어가서 세무조정 사항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감면 중소기업 감면 세액 공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감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 감면 대상 소득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여기 소득 구분에서 표시를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면 받는 부분과 이제 기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감면 대상 금액은 감면 분에 반영을 시켜서 표준을 그대로 읽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자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감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해당 부분 기타분으로 뺐습니다 기타분 뺐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해당된 부분 반영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무조정 아까 진행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무조정 진행한 부분을 지금 불러오기 해서 이제 법인세 등은 해당 사항 없으면 이렇게 눌러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배부 기준 등록 배부 기준 등록은 이제 참고사항을 꼭 확인을 하시고 이제 동일 업종 뭐 이제 예를 들면 도매 제조 이렇게 소득 구분이 나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눠진 부분에 있어서는 배부 기준 등록을 꼭 확인을 하시고 기준에 따라서 소득 구분 계산서를 완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감면 소득이 아닌 경우가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제 재계산 진행을 하면 이제 감면 받는 금액만 여기에 뜨게 됩니다 감면 소득이라고 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감면 부분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감면에 반한 해당 신청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감면은 이제 감면 신청서를 먼저 이제 세금을 먼저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 산출세액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1차적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감면 소득급은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감면 소득금에 아까 해당되는 감면 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여기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도매 업종 감면율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을 하면 저희가 이제 산출에 감면 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을 저장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감면 세액을 계산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학계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감면이 이 감면 외에 다른 감면 이제 중복 적용되는 감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면 사항을 세법 적용상 모두 검토하시고 진행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셔서 마감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감면 신청서를 저희가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감면 신청서를 불러오기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감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중소 제접 기업 감면인 경우에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 꼭 검토하시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이제 감면을 신청 내용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액 신고서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감 납부 세액이 400만원입니다 그럼 400만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불러오기 진행했습니다 지금 감면 세액에 해당되는 금액 반영이 지금 됐잖아요 아까 된 금액이 빠져서 차감 납부 세액이 350만 15원 납부 세액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요 다음 내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면 금액 확인을 하고 이제 감면에 해당되는 금액 중간에 납부 세액 확인이 됐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법인세 가세 표준 세액 신고서를 불러오기 진행을 하면 지금 납부할 세액과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전반적으로 체크해놔야 될 사항이 지금 이제 1차적인 마감이거든요 주식 변동 여부 그다음에 기타 첨부해야 될 서류 등 이런 내용들을 모두 검토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따 가서 진행을 하지만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이제 법인세 세액 신고서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면을 받았으면 이제 최저한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를 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최저한세가 뭘까요? 최저한세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최저한세가 350이고 감면 받고 난 뒤에 감면 세액이 450만 15원으로 됐잖아요 그럼 최저한 350 이상은 세금 납부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당연히 그 금액이 높기 때문에 이 감면 금액이 적정하게 반영이 됐으니까 이제 진행을 계속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세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금 납부 금액은 지금 12월 말로 결산을 하고요 세금 납부는 그 다음 해에 3월 달에 하고 지방소득세는 4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을 단기 손익에 이제 재문제품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랬잖아요 먼저 보내는 쪽을 대변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법인세 세금을 먼저 350만원 나온 부분 먼저 대변 쪽으로 해서 미지급 이제 아직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세무소와 구청 이렇게 진행을 해서 법인세 등 장부 전표 발행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표 발행을 진행을 하게 되면 법인세 등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단기 손익계산서에 저희가 비용 이제 이 금액이 들어가면 손익계산서의 영향이 달라지겠죠 손익계산서 금액이 달라지면 당연히 이제 또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산 진행하는 법인세 가세 표준 세액 신고서와 이런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아까 설정한 금액 확인을 해볼게요 부담세액이 나와 있고 여기에 350만원이 납부세액이잖아요 납부세액 나와 있고 지방소득세 계산을 했습니다 그 부분 내용을 이제 다시 단기 순익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결산자료 입력이 다시 들어와서 내용을 다시 정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 일자를 기록하고요 결산 기간 입력을 다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상품 매출원과 해당되는 내용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재고 금액도 여기서 다시 재고 금액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재고 금액도 다시 반영을 해줘야 되지만 여기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가상각비랑 다시 들어왔는데 여기에 달라진 부분 아까 법인세 등에는 100만원이라는 숫자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달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달라진 부분의 단기 순익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익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결산, 점표 추가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점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 제가 첫 번째 시간 제조원과 있으면 제조원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출룡, 표준용 이렇게 모두 읽어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읽어줄 때 항상 이렇게 개정과목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진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확인을 1차에서도 했고 2차에서도 진행을 하다 보면 솔직히 1차에서 진행이 안 보여 진행하면서 안 보였던 개정과목이 2차에서 다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부분 찬찬히 읽고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산 마감을 진행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또 이익인여금 처분 계산서에서는 진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익 처분하는 내용들 직전 연도에 결산 재무제표에 보고 올해 또 이익 처분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배당을 지급을 한다든가 중간 배당 지급을 했다든가 배당에 대한 내용을 이때 세무조정에서는 꼭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최종 마감이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 내용 꼭 검토를 해서 그 내용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행할 때는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저는 배당에 관한 관련 서류를 회사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주식 배분하는 배당하는 비율대로 해서 배당금이 지급될 때 그 내용을 받아서 결산할 때 옆에다 딱 준비해놓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하나 둘씩 읽어줍니다 읽어주면서 지금 현재의 세무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가정을 점차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단기 순이익이 당연히 달라진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내용을 일일이 검토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흐름을 쫙 한 번 읽어줍니다 사실은 결산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회사를 이렇게 여러 번 진행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여러 번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히 내가 진행해야 될 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순차적으로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가상각 내용들 최종 확정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지급 설정한 내용 재무제표에 반영된 부분 학계장 시스템에 지금 반영이 돼서 결산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마무리되는 마무리 과정과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